고등어구이와 우렁쌈장으로 쌈밥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포항시 북구 용동의 웰빙 우렁쌈장 소개 드립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내 입에 맞아야 맛집입니다. 오늘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 저희가 먹어본 건 제육철판 플러스 우렁쌈장에 된치 포함이고요. 고등어구이는 7,000원 단품으로 추가 주문했습니다. 기본 상차림이 내어집니다. 리필은 셀프파가 있고요. 밑반찬은 계란찜, 콩나물, 취나물, 당근, 물김치, 고사리, 파김치 나오고요. 쌈밥집에 메인은 쌈이죠. 당귀, 케일, 쌈베추, 겨자, 청경채, 치커리, 쌍추, 깻잎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가득 나옵니다. 쌈야채 많이 먹어도 눈치 안 주니까 많이 드시고요. 지글지글 돌솥에 나오는 우렁쌈장 비벼서 고등어구이 한 점, 주물러기 한 점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입니다. 쌈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평소 궁금했던 식당 댓글 남겨주시면 직접 먹어보고 리뷰해드리겠습니다.